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사일런트를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 아니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꼭 예 귀 뜻 B 예 B 아이 공격 카드 좀 줘봐 엘리트를 못 가겠네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하 씨 이걸로 엘리트가 할 수 있나? 아하 씨 아하 씨 아하 씨 아하 씨 아하 씨 아하 씨 어떻게 잘 땡겨서 엘리트 갔었어야 했을텐데 했을텐데 카드가 너무 엘리트 잡기 빡세게 나온거 아니었을까 거의 이 맨땅으로 보스 잡아야된다 아하 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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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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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도랑 갈까 이게 뭣이 단가 으질으질하네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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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혼란 먹는 게 나았을까? 텅스텐맥대 제발. 텅스텐맥대 제발. 텅스텐맥대 제발. 텅스텐맥대 제발. 텅스텐맥대 제발. 텅스텐맥대 제발. 똥중. 텅스텐맥대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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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사는 이건 일어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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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러다 다 죽여... 맹독 쓸걸... 1댓 막으려던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? 뭔가 이즈 라이징... 왜 자꾸 나오냐 이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의지롱 그만 넣었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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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샵은 왜 있는거지? 블리타임 블리타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는 유령이다. 이거 먼저 쓸걸. 뭐야? 더 추가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더 맞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난 유령이다. 첫 탑의 유령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쌀개없네. 뭐야? 뭐지? 실력인가? 스킬카드 개많은다. 호호. 나하. 포션을 이걸 쓸지 이걸 쓸지 이걸 쓸지 그게 고민이야. 심장 15 연타 생각하면 방어도 포션이 나갈 것 같은데. 아니요. 뭐지? 아 유독이 한 장 빠지면 모르겠는데 둘 장 다 빠지면은 이거 천천히 쓰지 말걸 심지어 꼴밖의 신경도까지 빠졌어 어떻게 저렇게 나오냐 천천히 쓰지 말자 천천히 쓰지 말자 천천히 쓰지 말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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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영체가 남아있어. 정말 징그럽다. 003 광숙사석 심장 헛없어. 레벨업했다. 휴월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4레벨 됐다.